지난 4월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흑자폭은 1년 전보다 65억 달러 넘게 줄어 대내외 어려움에 처한 경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최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상수지가 38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해 흑자 규모는 65억 5천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는 27억 4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39억 1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20.5%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상품 수입은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고 자본재, 소비재 수입도 함께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4월 외국인 배당으로 32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낸 본원소득 수치는 14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수입 급증으로 상품수지 흑자 축소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은의 전망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폭은 본원소득 수지나 서비스 수지 규모까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전으로 경상수지 악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범정부 수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유관 기관들도 엄정한 경제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이랄지 특례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오는 13일엔 정부와 주요 업종별 협회, 수출 지원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에서 주요 산업과 수출 강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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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